도시개발법상 도시발구역 지지안한 설명인데 틀린 게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이 도시발구역 지정권자가 국장시도사 대도시장에 있는데요. 이네들은 서로 떨어진 둘리상의 측을 결합해서 하나의 도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다가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2번 그리고 3번 4번까지는요. 95페이부터 96페이지 있습니다. 도시발구역 해제 간주 규정과 그에 따른 효과가 나오는데요. 2번 이 도시발구역 지정은 도시발구역 지정 고시단에서부터 3년이 되는까지 실시계인가 그것에다 내모치면 실시계인가 실시계인가 내모치면 7자가 걸립니다마는 5자를 지으면 6자가 될 거예요. 6자를 절반으로 쪄면 3자 3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앞뒤에 3년 3년이 나오면 돼요. 실시계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3년이 된다 담당해 해제된 걸로 본다. 맞습니다. 3번 도시발구역 지정은 도시발 사업이 다 끝났다. 공사가 완료되면 또 환지방식에서 사업을 다 끝냈다. 그러면 환청 공고를 하죠. 이렇게 수용방식은 공사료 공고일 다음 날에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끝냈다면 환청 공고일 다음 날에 해제된 걸로 본다. 맞습니다. 다음 날에 꼭 나와야 됩니다. 이때 해저 효과입니다. 4번 이 3에 따라 도시발구역 지정의 해저 효과입니다. 3은 공사가 다 끝나서 그 다음 날 공사 완료 공고일 다음 날에 환청 공고일 다음 날에 해제된 건데요. 이렇게 목적 사업이 다 끝났다. 원래 여기가 여기가 전국토다. 도시적이 있고 도시적 예호적이 있습니다. 예호적 중 예컨대 여기가 관리적이 있다 합시다. 관리적이 있다가 도시발구역이라고 딱 중고시하면 그 효과로써 바로 이 도시발구역인 이 장소는 이제 관리적이 아니라 국토교육상 도시적으로 결정의 시가 한 주에 대해서 도시이 되고요. 그리고 국토교육법상 지구단위계. 지구단위계으로 결정고시 된 걸로 간주되어서 지구단위계입니다. 이렇게 지구단위계. 알죠? 도시적 예호적이 있다. 이렇게 도시발구역이라고 딱 중고시하면 그 구역은 국토교육상 도시적이 되어버려요. 관리적이 아니고 이제. 그리고 지구단위계로 결정고시 간주되어서 지구단위계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이 도시발구역 내 도시발 사업을 다 끝냈다. 도시발 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 공사 완료 공고일 다음 날에 이 구역의 해적이 간주되었어. 또 환지방식에서 사업을 끝냈다. 환청 공고일 다음 날에 해적이 간주되었어. 그런데 이제 도시발구역은 사회였지만 그 효과로써 해제가 되면 그 효과로써 이 구역은 그대로 도시발구역 확정된 거예요. 지구단위계로 그대로 확정되는 거예요. 이 구역법에서 도시발구역 취정 이전 후 영도적인 관주로 환원된 것을 보지 않습니다. 지구단위계로 피해된 것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 드렸어요. 위 3에 따라 도시발구역 지정이 해제에 의지된 경우에는 그 도시발구역에 대한 국토부계획법에 따른 영도적 및 지구단위계급은 해당 도시발구역 지정 전후 영도적 및 지구단위로 각각 환원된 것을 본다. 지구단위계급 폐해된 것을 본다 이 말인데 본다가 아니라 보지 아니한다 그래야 돼요. 어떤 사유로 해제가 어떻게 되면 그 사업이 맞느냐. 만약 2번의 사유. 2번 이렇게 도시발구역을 지정 후에 놨는데 도시발구역을 지정 후에 놓고 사업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바로 이 구역 지정 후에 3년에 시행자 등장해서 실식인관리를 신청했는데 안 했다 그러면 3년이 된 날 다음 날에 이 구역은 해제가 되는 것을 관계되거든요. 이렇게 목적 사업이 달성되지 못하고 해제가 되면 해제의 효과로써 바로 이 도시발구역 장소는 도시발구역 지정에는 용도적인 관리자로 환원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이 지구단위는 폐해된 것관이 돼요. 목적 사업이 달성되지 않고 해제되면 그래서 3번의 경우는 목적 사업이 다 달성되고 나서 해제됐으니까 그 해제 효과는 반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은 들렸습니다. 본다가 아니라 보지 아니한다. 그리고 5번은 의료약지 93페이지 있습니다만 이 자연녹지적하고 생산녹지적하고 도시역에 흐어져 여기 도시역 중 여기 자연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역에 흐어져 여기에다가 도시발구역을 증하려고 하는데 아직 방역도시객 및 도시군기본기 수입되어 있지 않는 상태다 라고 되어 있다면 개발 가능한 용도적인 두 가지 지역이 있다면 도시발구역을 증할 수 있고 다른 지역을 증을 못하도록 기져봤습니다. 그 지역이 자연녹지기요. 개혁관리기입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남기할 때 어떻게 이라고 그랬습니까? 개자하고 자자하고 옆에다 식자 쓰라고 그랬죠? 개자식 이렇게. 그러면 오랫동안 머리에 남는다고 했죠?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54번 54번은 풀어봤나 이 문제? 지난번에 했던 것도 반복됐죠? 그래요. 이 실수가 좀 있어가지고 반복됐는데 지난주에 했습니다마는 한 번 그래도 빠른 속도 체크해봅시다. 도시개발 채권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건 1번 도시발 저합은 이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도시발 저합 지불이고 누가 발행하냐? 시도사가 2번 이 발행할 때 발행 총명은 누구한테 가서 승인받냐? 행정안전부장관 그래서 국토교통부장관을 채우고 3번 이 소멸신은 상활로부터 기산해서 원금은 몇 년? 5년 이자는 2년 엄청 중요한 수치예요. 4번 도시발 저합권의 상환은 5년부터 10년 범위에서 바로 행정안전부장에 따로 정할고 고시한다. 이게 틀렸어요. 행정안전부장에 따로 정할고 고시한다. 이 말을 치워버리고 지방자찬치를 조류로 정한다. 그래야 되죠? 지방자찬치를 조류로 정한다. 지난주 했으니까 다 풀 수 있었을 건데 그다음에 5번은 맞습니다. 이 국토교통부장 개발행의 화가를 받는 자가 6명이 있죠. 건강터터톰을 6명이 다 이체권 사는 게 아니라 그 중 한 명 토지, 형질, 변경, 화가 받는 자 이게 중요해요. 그 친구는 이제 사야 됩니다. 그다음에 55분도 미안한데 반복되고 있어요. 지난주 했던 문자하고 제가 실수해가지고 겹쳐버렸어요. 더시갈법상 한번 풀어봅시다. 올해 시험에 나오는데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 발급을 지정할 수 있는 사유 틀린 게 이렇게 돼 있죠? 몇 번이 틀릴 것 같아요? 오, 그래. 3번 지방사가 아니라 공공기관하고 공공기관하고 정부치료기관 이게 나와야 되죠? 그래. 지방사치부리고 공공기관 또는 정부치료기관 이 장이 국가결과 밀접한 끈으로서 30만 정도 이상의 규모로 도시발구역 지정 제안할 때는 국장한테 직접 제안할 수 있게 국장한테 가면 국장에 받아서 지정을 해줄 수 있는 사유가 되어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몇 명이 네 포도 있다고 꼭 이해하시라고 그랬어요? 여섯 명 약자가 뭐라고 그래요? 토 수 관 철 매 이게 떠올라야 되죠? 한국 토지동사 한국 수정공사 한국 농사 한국 관광공사 한국 철통공사 매입 공공기관 한국 수 관 철 매 이게 떠올라야 되죠? 한국 토지동사 한국 수정공사 한국 농사 한국 관광공사 한국 철통공사 매입 공공기관 그 다음에 정부출영은 두 가지가 떠올라야 돼요 누구누구 그렇죠 한국 철도 시설공단 하고 한국 철도 시설공단 하고 수 관 철 매 이게 떠올라야 되죠? 한국 토지동사 한국 수정공사 한국 농사 한국 관광 공사 한국 철도 공사 매입 공공기관 그 다음에 정부출영은 두 가지가 떠올라야 돼요 누구누구 그렇죠 한국 철도 시설공단 하고 한국 철도 시설공단 하고 한국 철도 시설공단 어느 장소에서 도시발사업을 하게 될 때 한장에서만 지정권 어디서 가서 사별하라고 찍어주냐 역세권 개발사업 할 때만 어디요? 역세권 그 다음에 제주 국제 자유 도시 개발 센터 제주 국제 자유 도시 개발 센터 이 친구는 어디에서 사별할 때만 도시발 사별할 때만 지정권자가 시행자칭을 해서 사별할 수 있냐 제주 특별 자치도 내에서 개발할 때만 시행자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에는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56번 이것은 100페이지 있는 건데요 도시 개발법상 도시 개발 사별한 실시계획이라는 설명 중 틀린 게 이렇게 돼 있죠 1번 맞습니다 이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는데요 실시계획은 이렇게 도시 발급이 증가했다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서 이 사업을 실시해 나간 계획으로 작성하는데 이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시행자는 이미 지정권자하고 확정고시해 놓고 있는 개발계에 맞게 작성해야 돼요 맞고 그리고 실시계획은 여기 지금 봐보세요 도시 발급이다라고 증대면 지구단으로 결정고시가 흔대니까 지구단이 만들어야 하는데 이 지구단이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할 때 포함해가지고 작성해야 된다는 그래서 1번과 2번 맞고 2번 중요합니다 지구단이 계획은 무슨 계획에 딱 꼭 포함해야 되는가 실시계획이지 개발계획이 아니다 그 다음에 3번 이 시행자가 바로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 그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에 대해서는 인과를 받아야 되는데 인과권자 지정권자가 맞습니다 그리고 지정권자 본인이 시행자면 자기는 인과 안 받고 그냥 작성해서 고시하고 사업을 합니다 이때 이제 4번 중요해요 이 지정권자 지가 시행자면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정한다 그리고 자기가 시행자가 아닌 지정권자로서 실시계획 인과를 받았다 인과시장하면 인과를 내주게내 그리고 자기가 시행자일 때는 작성해서 정하기 전에 미리 그 사업장을 잘 알고 있는 자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돼 있어 이때 지정권자 국장이면 실시계획을 작성하든 인과를 내주든 누구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되냐 그렇죠 자기보다 바로 하급자인 시도사 대도시장 그 사업장을 관하오는 시도사 대도시장 그리고 이 지정권자가 시도사면 자기보다 하급자여 그 현지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대도시장을 지한 시장 군수 자추구청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은 틀렸습니다 알겠죠 수정하면 국장의 지정권자면 시장 군수 구청장 지어버리고 시도사 또는 대도시장 시도사 또는 대도시장 시도사 또는 대도시장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하고 마지막에 시도사 지정권자가 미리 국장과 협의해야 한다 틀렸어 국토교통장과 협의해야 한다 그 말을 지어버리고 국토교통부장과 협의해야 한다 그 말을 지어버리고 그 위에 있는 대도시장을 제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그래야 돼요 구청장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이렇게 대도시장을 제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5번 이 실시계획을 고시했다 그러면 실시계획을 고시했다 고시가 중에 고시 작성이 아닙니다 작성해라 고시 실시계획에다 줄까 봐요 5번 밑에 따서 지구단위계획 포함 그렇게 써나 지구단위계획 포함 실시계획은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 지구단위계획 포함되어 있어요 원래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가로 입안해서 결정고시가 확정되는데 그럴 필요 없어 바로 실시계획 고시하면 자동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은 결정고시 간주됩니다 마지막에 맞습니다 57번 이것은 104쪽부터 105쪽까지 있는 내용인데 도시계획법상 원형지 공급개발이다 틀린 글이 되어있죠 1번 맞습니다 뜻 원형지란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 원리 논밭 야산 2번 원형지 공급가격 이거 중요하죠 원형지 공급가격은 감정가를 기준한다 기준에 찾아 동그라미 쳐요 기준 그게 아니고 기준에 또 동그라미 쳤나요 기준 그래 기준 동그라미 쳤으면 앞에 있는 말을 꼼꼼히 읽어둬야 돼 맞았어 감정가격에 있다가 여기 봐봐 여기 도시바우기인데 세종시의 도시바우기이다 네포 신도시 도시바우기다 그러면 이 시행자가 수용방식을 지우는 사바드는 시행자가 한국토정국사 지방국사 그러면 그네디 이 안에 있는 땅 다 협매수에서 돈 주고 사지던 강제수정에서 보상치료로 솔껏 넘겨받던 시행자가 싹 솔껏 넘겨받습니다 넘겨받은 상태는 어때요 논밭, 야산이에요 알겠죠 그걸 원형지 그래 뭐라 한다고요 원형지 그래 원형지는 이 도시바우기역 전체 면적에 3분의 1까지만 원형지 공급을 법에서 허용해요 알겠죠 얼마까지만요 3분의 2 안 돼요 3분의 1만 이 원형지를 3분의 1까지만 공급을 허용합니다 이때 원형지를 싸게 공급받도록 허용하자 이겁니다 아직 시행자가 말이죠 공사비를 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논바, 야산, 땅값 쌀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학교 대학교 부지 큰 거 있죠 그거 만들려면 캠퍼스 크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시행자가 논바, 야산 싹 밀어가지고 예쁘게 다진 거 사가서 땅값 비싸서 못 산다고 난리시니까 싸게 받아라 이런 취지에서 도입했는데 원형 공급은 아무 해결에 주어진 거 아니고 국지공하고 국가, 지방, 자산체 그 다음에 공공기관 공공기관 전공기관 공공기관 정부 측면 아니고요 그리고 지방무사 그래서 이걸 약치로 국지공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국지공 국가, 지방, 자산체 공공기관 지방무사 이네들하고 그 다음에 학교 공장으로 직접 이용을 하고자 하는 이네들에게 공급해서 그네들에게 직접 개발토를 하는 땅이 원형지입니다 이때 원형지를 공급할 때 공급가격이 중요한데 이 공급가격은 여기 봐봐요 감정평가격 동원해가지고 이거 싹 감정을 매개요 감정가격을 매개는데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한 게 아니고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한 게 아니라 여기 봐보세요 이 시행자 만약 여기다 이렇게 도로라도 하나 설치했다 공사가 좀 들어갔다 하면 이것까지 보태는 거예요 공사금액 알겠죠 그래서 감정가격에다 공사금액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협상 협의해서 결정한다 그래서 맞았어 2번 원형지 공급가격은 바로 감정가격에 시행자가 원형지에 공사비를 좀 더한 게 있다 그러면 그걸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협의해서 결정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이 원형지를 싸게 공급받았던 친구 중 국가하고 지방 자천지는 원형지 공급받자마자 바로 매각해도 돼요 그런데 나머지 자들은 10년 이내에 함부로 팔지 말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몇 년이냐 10년 이내는 매각 못한다 그래 10년 이내 매각을 못하는데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공사 했다 그러면 공사가 끝났을 거 아니야 공사할료 공급부터 5년 이내에 팔지 말라 그리고 원형지 공급계약처에서 넘겨받고 그냥 공사 안 들어갔다면 10년 동안 팔지 말라 이 양자 중 빠른 기간이 매각 제한기가 된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원형지 개발처를 선정할 때는 국지공정에서 선정할 때는 수익계약방법으로 선정이 되지만 학교 공장으로 이용을 하려는 자에게는 바로 경제입찰로 개발처를 선정해요 그런데 2에서 입찰되면 수익계약으로 돌려서 선정할 수도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몇 번이 들렸나요 5번이요 5번 2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1 이 수치가 키포인트거든요 이거하고 3번이 핵심입니다 자 그 다음에 58번 이 도셀법상 환지 방식에서 사업을 끝내면 어떤 친구는 감안처분 어떤 친구는 증안처분 그래서 청산금에 산정이 있게 됩니다 주고받아야 되죠 또 환지를 정하지 않기로 되는 환지 부정 토지 소지에게도 청산금입니다 이런 청산금이라는 설명료는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때 청산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 액수를 A에게는 환지에서 정하기를 중환지 처분을 하게 됐다 하면 중환지 처분을 할 때 액수를 결정해 결정은 환지 처분을 할 때 결정한다 그런데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기로 돼 있는 친구들은 환지 처분 자체가 없어 그래서 환지 처분을 정해래도 청산금을 교환할 때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번은 맞습니다 2번 이 청산금은 바로 환지 처분을 할 때 결정한다고 했잖아요 결정했던 액수가 언제 확정되냐면 환지 처분을 할 때 환지 처분을 할 때 다음 날에 확정됩니다 확정된 청산금을 그때 일괄 징수 일괄 지급해 나갔는데요 그러나 예의적으로 이자를 붙여서 분할 징수 분할 지급도 허용되고 있다 교발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 2번 나왔습니다 2번 그 다음에 3번 맞습니다 이 시행위는 환지 처분 공고 확정된 청산금을 일괄 징수 일괄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환지를 정하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는 환지 처분 자체가 없으니까 환지 처분 전에도 미리 교부할 수가 있다 그리고 4번 행정청이 시행자는 청산금을 대할 자가 이를 대자면 직접 징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예컨대 조합이라든가 도시발조합 토지소자 같은 이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직접 강제징수 못해요 바로 관할 지자청의 시장속청 특도한테 위탁하면 됩니다 위탁해서 그네들에게 맡기면 그네들이 강제징수를 해다 주죠 주면 위탁수수를 몇 퍼센트 교부해주냐 4% 이렇게 그 다음에 5번 청산금을 지급받을 권리 그리고 징수할 권리는 몇 년간 행정하자면 시효로 사라지는가 5년간 59번 이것은 134편이 있는 건데 정비 부상 정비관에서 행위 중 시장수 등 하가를 받아야 하는 것 모두 이렇게 돼 있죠 하가 대상이 7개 하가 없이 허용되는 것이 7개 이렇게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돼요 그게 머릿속에 건공 토토놈을 쭉 해가지고 떠올라야 그렇죠 이때 자세히 여러분은 박스 처리는 거 외워야 돼요 건축물 플러스 가성축물 그 건축과 용도병이 화가 대상이다 그래서 1번 가성축 건축 화가받공 그 다음에 건공 공은 공장물 설치죠 그 다음에 건공 토토 토지형제 변경 토지형제 변경은 성토절도 정지 포장을 통해서 형제사항을 변경하거나 공유성에 배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디귿도 허가 대상 토지분할도 허가 대상 미음 그 다음에 건공 토토토 물 물은 바로 리을 물건을 쌓았던 거죠 이동이 용이하지 않는 물건을 몇 개씩 쌓을 때 받았냐 1개월 맞습니다 허가 대상입니다 그리고 건공 토토토 물 죽 죽먹어 벌치식지 허가 대상이죠 리언도 허가 대상입니다 특히 비읍 시어 시어 경작지에서 임식지에도 허가 대상 이게 중요하죠 경작지에다가 임식지 식지한다 이것도 허가 대상 그리고 그리고 비읍 경작을 대한 토지용 연경 이응 바로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 생산에 직접 이용된 것으로써 국토교통부를 정하는 간이 공작물 설치 간이 공작물은 버섯 재비사라든가 비누하우스라든가 탈곡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간이 간편하게 쉽게 설치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은 허가 없이 형태입니다 그래서 답은 5번 여러분은 허가 대상 7가지하고 허가 대상이 아닌 7가지를 꼭 구분해서 알아주시죠 허가 대상이 아닌 걸 다시 한번 읊어볼까 이번에 하나 추가되어가지고 그 요약지에다 붙여놔라고 했죠 허가 대상이 아닌 거 이 정비구극은 로우 불량화 된 건축 릴치벤 정비구이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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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안에는 로우 불량화 된 건축 이렇게 붕괴될 소재가 있는 건축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 안전사고 우리가 있는 것들은 바로 미리 괴상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 그것들은 허가 없이 허용된다 그 다음에 재복구 재난수습 연급지체 허가 없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농산물 림산물 수산물 생산에 직접 이용코자하는 가한지공물 설치도 허가 없이 가능하다 경작을 위한 토지영역 허가 없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그 구역의 전체로 결정된 대지 안에서 물건을 쌓아도는 허가 없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개발에 지정하지 않고 자연환경을 해소하는 범위에서 토지영역 가능하다 허가 없이 그 다음에 간상용 중심 인식 허가 없이 가능하다 이런 것들은 허가 없이 허용되는 행위로서 알아주십시오 자 아무튼 그 파트는 134필을 깔끔하게 파놓으세요 그 다음에 허가 대상은 허가 받으면 국톱산 개발인 허가 받으면 본다 그리고 허가 받은 것을 병행하고 또 받아야 한다 그리고 허가 수정 받았던 시장수는 허가 대상에 시행자가 확정돼서 시행자가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이런 것들을 꼭 알아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기득권 보호 이 구역 지정고시 당시 이미 허가 대상마다 공사에서 삽입 착수한 자는 몸하고 계속할 수 있다 신고 며칠 이내에 30일 이런 것들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뭐 다 떠오르죠 여러분 봤으니까 술술술 떠오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0번 보겠습니다 60번은 우리 요약지 137페이지하고 138페이지 있습니다 도심의 주관경 정비법상 재건축 재건축 사업 정비계획 위반을 위한 안전진단에 관한 실명 중 틀린 게 이렇게 돼 있죠 이때 자 특특 시장수 구청장 등이 정비계 위반권자 이반권자 이 안전진단은 1번 누가 총때명을 실시하느냐 위반권자가 총때명을 실시하는데 실제 뭔지냐 재건축 사업 정비계획 위반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기본계획을 생각하고 있는 정비계획 정비계획 수립시가 도리한 때는 안전진단을 시셔야 됩니다 맞고요 2번 이때 그 주택단지 안에 있는 친구들 건축물 및 그 불속도 시설자들이 우리 단지껏 좀 실시 좀 해주세요 라고 요청서 들면 요청에 따라 실시를 해줄 수도 있죠 요청서 되려면 얼마의 동의서를 첨부해서 되냐 10분의 1 이 수치는 중요해요 10분 이상으로 동의서를 확보해가지고 요청서에다가 첨부해서 돼야 그 다음에 실시를 알려줍니다 이때 요청서를 받았던 위반권자께서는 며칠에 실시를 결정해서 알려줘야 되냐 30일 며칠이요 30일 그래서 3번 틀렸어요 20일 틀렸습니다 30일 만약 이렇게 요청에 의해서 실시를 했다 라고 한다면 안전든단에 드는 비용은 요청한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없다 2번 끝에 있다 2번 끝에 맞죠 그 다음에 4번 이 재건축사업의 안전단은 주택단인의 무엇을 대상으로 하는가 건축물입니다 건축물 중요하죠 건축물이지 공동택만큼 틀립니다 주택단인의 건축물을 그 대상으로 하는데 이때 바로 5개는 안전진단 대상이 절야 된다 5개가 떠올라야 되죠 그래 그중에 하나 얘기 나왔죠 정비계획 이방권자가 진입도로 등 기반 설치를 불가피하게 정비계획에 포함된 것으로 인정한 건축물 때는 안전진단 대상이 제어할 수 있다 이렇게 이거 내에도 붕괴되어가지고 붕괴된 거 그래서 이방권자가 안전단 대상에서 제시해 놓은 거 이것도 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구조안전상 문제가 있어서 사용금지 조치를 해놓은 그것으로써 이방권자 인정한 거 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 시설은 안전 및 관리하는 특별보다는 안전 등급이 몇 등급 몇 등급으로 딱 확정된 것들을 할 필요 없느냐 D급 E급 뭐예요 D급 E급 생각나요 그거 그런 것들은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그리고 노업을 안간중수부에 충족되어서 잔영원 충불되면 잔영원 충불되면 안전진단 대상에 제외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지문은 맞습니다 정백의 입안권자는 안전단 결과 하나 도시객 둘 지역권 셋 이걸 종합검토해서 정백 입안 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세 가지를 종합검토합니다 입안권자 결정합니다 61번 이것은 135쪽에 있는데요 정백의 지정권자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회사 시장소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장 마지막에 광역시장이 있죠 이네들이 정백의 지정권자인데 이네들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정백의 해제해야 되죠 그 의무적 해제 사유가 납니다마는 틀린 거 이렇게 있습니다 특히 서울특별시에 있는 25명의 자초구청장 6대 광역시장에 있는 자초구청장 6대 광역시장의 군수 이네들이 구청장 등을 하거든요 구청장 등은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바로 지정권자인 특별시장 광역시장한테 풀어주세요 라고 해제를 요청할 의무가 있어요 그 사유로 틀린 거 이겁니다 1번 정비 예정구역에 대하여 기본기 수정한 정비구역 예정으로부터 예정일에 따라 체크해요 예정일은 세자니까 예정일부터 몇 년에 지정할자 지정하지 않고 요청자 요청하자면 그때 해제를 해야 되는가 3년 맞습니다 2번 재개발 재건축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조합이 시행하러 만약 만약 이 기간 내에 추인의 승인 신청 승인 받았다면 승인 떨어진 날부터 몇 년이 된다까지 조합사업 인간을 신어야 되냐 2년 그렇지 않으면 해제가 됩니다 맞습니다 4번 만약 설립인가까지 받아갔다 기간 내에 그러면 설립인가 떨어진 날부터 바로 몇 년에 사업시행계 인간을 신어야 되냐 3년 그렇죠 그래서 2년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5번 이 재개발 사업에 한해서는 정벽 안에 있는 토요동호수자가 20명 미만 밖에 안되냐 20명 미만 밖에 안된다 그러면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바로 재개발 사업을 토요동호수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 그 안에 있는 시행장인 토요동호수자가 정벽을 지은 것에서부터 몇 년에 사업시행계 인간을 신청하고 됐냐 5년 그렇다면 5년이 딱 지날 때까지 하지 않으면 해제 할 자는 해제해야 되고 요청할 자는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5번 맞습니다 62번 이것은 164쪽하고 165쪽이 있는데요 정비법상 다음의 경우 재건축 사업이 주택공급과 강연하여 최대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주택수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어있죠 1번 기여 수도권 과함일 억제원형 내로써 특유의 과일주구 또는 조정 대상적에서 최초 사업시행계 인간을 신청하는 재건수사 지구다 그럴 때 한세가 3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다 그때는 몇 주택만 공급받아 할 수 있냐 1주택 여기 수도권 정비법상 수도권은 세 가지 권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과밀 억제 과밀 억제 과밀 그 다음에 성장 관리 권역 그 다음에 자연보정을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팔당대상 이쪽에 강남쪽으로 이쪽으로 가운데 블럭은 과밀 억제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때 수도권 정비법들은 수도권 내 과밀 억제원이다 여기서 재건축을 한다 재건축을 받았는데 여기가 지금 투기관리로 지정되어 있거나 주택법상 조정 대상으로 묶여있다 그러면 여기가 한 세대 여러 개를 가지고 있어도 이때는 1주택만 주도록 해야 합니다 알겠죠 투기관리라든가 조정 대상 근데 수도권 감일 억제원 억제원에서 재건축을 하는데 여기가 투기관리도 아니고 조정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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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그러면 한 세대 여러 개를 가지고 있다면 몇 세대까지 줘도 되냐 3주택까지 알겠죠 알겠죠 이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수도권 정비괴법 수업을 취하고 있다 주택수만큼 공급할 수 있어요 얼마큼 소유한 주택수만큼 공급할 수도 있어요 소유한 주택수가 5개다 그러면 5가지 공급을 받아갈 수 있어요 자 그걸 이해하고 있는가를 기역리은 디귿리에서 체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1번이니까 접목시켜서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63번 63번 이것은 128쪽이 있는데 정비법상 도시점 주강용 정비기본계를 약자로 기본계를 합니다 수립에 관한 서비스는 옳은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이 기본계금 5명만 수립권자죠 특강 특특 시장 군수는 아니고 이네들이 몇 년을 내다보고 이 계획을 자기 지역에서 수립하느냐 10년 그래서 20년에 틀렸죠 10년 단위로 수립합니다 그리고 이 시장 중에서도 도의사가 야 너 대도시 간 시지 너 기본계금 수립할 필요가 없어라고 인정하시는 기본계금을 수립하지 않냐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 없으면 수립해야 되죠 그리고 도의사한테 승인받아야 됩니다 2번에 그 말 나와있죠 대도시가 아닌 시장은 기본계금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누구한테 가서 승인받아야 되냐 도 지사의 승인받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3번 이 수립권자가 타당성 검토하는 거예요 특공항 특특 시장이 자기들 거 자기가 수립했던 거 몇 년마다 타당성 검토하느냐 5년마다 그래서 10년이 틀렸고요 수립권자가 하는 것이지 국장이 해주는 거 아니다 작년에는 국장 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틀리는 거예요 수립권자가 합니다 그리고 수립권자는 이 자기 지역 아까 특공항 특특 시장까지 수립권자였는데 자기 지역이 수립했다면 국장한테 보고 꼭 올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이 수립권자는 기본기획 수립 절차 주민에게 14회 이상 공남시키고 공남기간 끝나면 지방의 의견 정치하거든 지방의 의견 정치하면 60일이 큰 데 의견을 시작하고 60일이 지날 때까지 의견서 제출하자면 이의 없는 거 간주하고 그 다음에 협의 심의 의견 수립권시하고 끝내버리죠 국장한테 보고하고 그래서 30이 틀렸습니다 14회 5번 기준은 다 누가 정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시도사과를 지어버리고 국토교통부장관이 64번 도시정비법 명상 내용 틀린 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번 이것은 최근에 도입되었고 개정된 자료 프린트물로 드렸습니다 10월 24일에 시행됩니다 이 내용은 그래서 좀 알고 들어왔으면 싶어서 써놨습니다 1번 정비사업이 시행되지 않냐고 정비역 등이 해제된 경우 아까 일정 기간 내 따다한 절차가 이루어지면 해제해라 해제라 그랬죠 그래서 해제됐다면 그 장소를 대상으로 해서 정비구역 정보자는 바로 도시재생활상화 및 지원한 특별법에 따른 무슨 지역으로 지정하도록 국장한테 요청할 수 있느냐 도시재생 선도적으로 지정하도록 국장한테 요청할 수 있구나 이런 것도 있구나 좀 읽어두세요 도시재생 선도적으로 지정해 주시자 라고 국장한테 요청할 수 있다 맞고요 2번 지구단의 계획구역이 지정되어 있어 그래서 국토협사 지구단을 만들 때 정비계의 내용을 모두 파악해서 지구단의 계획을 딱 결정하셨다면 그 구역은 정부로 지정고시가 간지됩니다 맞고요 3번 정비계의 지정고시가 있으면 당의 정비계의 마지막에 국토협법상 지구단의 계획으로 결정고시가 간지되고요 정비계획 중 국토협법상 지구단의 내용에 해당한 사항도 그 지구단에게 결정고시가 있는 걸로 간지됩니다 그리고 4번과 5번은 중요한데요 4번 5번은 요약지 170페이지 있습니다 이 정비사업이 다 끝났다 그래서 바로 시행자가 분양받은 자에게 관리참국에서 정한 대로 바로 소유권을 이전해서 고시했습니다 그러면 분양받은 자들은 분양받은 대책금에 대한 소유권을 소유권 유지원고시가 있는 날 다음 날에 취득하죠 이와 같이 바로 소유권 유지원고시가 있는 날 다음 날이 되면 정비국은 더 이상 유지시킬 필요가 없으니까 자동적으로 해외지 등으로 간유됩니다 그리고 이 관리참국의 방법이 아닌 그런 방법에 의해서 사업이 끝났다면 중공인과 고시가 있는 나라 정비국은 해지 등으로 간유됩니다 다음 날에 한 말 이렇게 이제 정비사업이 다 끝나가지고 중공인과 관리참국인과 고시가 있는 다음 날에 정비국이 해지가 됐다면 해지효과 해지효과 해지효과는 바로 그 조합의 전세계는 영향을 준다 주지 않으냐 한다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합은 해산된 걸 본다 보지 않으냐 한다 보지 않습니다 이 조합은 조합은 청삼되지 않으면 5년 동안 받아다녀야 되니까 조합의 전세계는 영향을 주지 않아서 조합은 그대로 전속해 있지 해산된 걸로 보지 않는다 그리고 그 장소는 관할 지자체에서 지구단위 계획으로 관리를 해나가야 됩니다 그 내용이 4번과 5번에 연결되는데 5번이 틀렸어요 5번 보면 이 사학용 즉 정비사업이 다 끝났어 끝나가지고 이렇게 해지가 된 경우 지자체는 당의 해지된 구역을 지구단위로 관리하여야 하며 그까지 맞았어요 그런데 중공인과 등에 따른 정비국의 해지는 조합의 전속에 영향을 조합의 해상을 본다 틀렸죠 조합의 전속에 영향을 영향을 거기서부터 주어부터 다 주어버리세요 주어부터 조합의 해상을 본다 그 말 주어버리고 조합의 전속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주지 아니한다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그래서 조합은 해외에서 않는 걸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조합이 해외에서 않는 걸로 관조되느냐 바로 아까 일정한 기간 내 사업이 진척되지 않아서 정비국을 해지했습니다 그래야 아까 정비국의 증거시로부터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하기로 되어 있고 조합이 사업을 하기로 되어 있는 사업장일 때는 정비국의 증거시로부터 늦어도 2인의 조합 설립을 조합 설립 추인을 구성해서 시장구사한테 승인받아라 그랬죠 승인시청해라 만약 2인의 조합 설립 추인회에 구성해서 승인시청했다면 그 구역이 유지되죠 승인시청해서 추진회 만들어놨어 추진회가 이제 또 2인의 승인 떨어진 앞뒤 2인의 시장구사한테 설립인가를 신청해야 돼요 2인의 그런데 인가를 신청하지 않았어 그러므로서 이 구역을 해제해버렸어 해제효과는요 이 추진회 구성성은 치수동으로 간주됩니다 치수동으로 간주되니까 추진회에 해산되어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아까 또 조합 설립인가를 2인의 했어 그러면 이 구역 그대로 유지될 정비국은 그리고 설립인가 받고 나서 몇 년에 사업시행 계획인가를 신청했을 했었어 아까 3년 좋아요 그런데 3년에 안 했어 아니면 그러면 바로 정비국은 해제해야 돼 해제해버렸어 그렇다면 조합 설립은 치수동으로 간주되버려요 그 말은 조합은 해산된 걸로 간주됩니다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좀 차이점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5번 보겠습니다 65번은 240회 지수입니다 주택법상 주택건설 용지 확보 및 매도 청구인데 옳은 것 1번 이 국민택이 아니라 국민택규모입니다 국민택규모의 주택을 몇 번 이상 건설을 하려는 사업체가 나타나가지고 국가가 가져오는 땅 국유지 지방자찬제가 가져오는 땅 공유지 그걸 미수하기를 원하고 임차받기를 원하면 그 자에게 우선 매각과 우선 임대가 가능하냐 50%입니다 그래서 40% 틀렸습니다 50% 2번 2번 또 국공위를 어떤 자가 매수하기를 원하고 임차받기를 원하며 그 자에게도 우선 매각과 임대가 가능하냐 국공위를 매수해서 임차받아서 조합주택을 건설하였다 조합주택을 위한 대리를 주선하였다 그러면 그 자에게도 우선 매각과 임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 3번 아까 그런 목적을 가지고 국공위를 우선 매수했다 우선 임차받았다 그러면 그네들 오늘 매수했다면 그날부터 임차받았다 임차받부터 몇 년의 그 목적사업에 들어가야 되냐 2년입니다 만약 2년에 안 들어가면 팔았던 것은 다시 환매할 수 있고 빌려준 것은 임대학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 맞습니다 2년 중요합니다 4번 이 사업주체가 주택법상 사업주체가 바로 국민이팀 용도를 좀 쓸 테니까 더시발사업을 완료해서 채비를 가지고 시행자께 좀 우리에게 그 땅 좀 파세요 그러면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어요 채비를 이때 채비를 양도가격이 중요한데요 이 채비를 양도가격의 원칙은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4번 틀렸습니다 조성원가 틀렸어요 조성원가 주고 감정가격 감정가격으로 하얀다 다 다 다 다만 다만 하면 앞에는 원칙이 되는 겁니다 다만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는 임대주택 등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조성원가격으로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임대주택 이틀에 결정할 때 조합설비가 신청을 해서 시장속청에서 설립인과를 받아야 하는데요 설립인과 신청 시에 여러 가지 서류를 대했죠 그중에 하나가 결의증명서입니다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당하고자 할 때에는 주택단지 전체 구분수점 및 의결권은 각 얼마의 결의가 있음을 입증해야 돼요 3분의 이상 그쵸 생각나죠 1분의 이상의 결의 및 각 동의 구분수점 및 의결권을 각 얼마의 결의가 있어야 돼요 과반수의 결의가 있음이 돼요 그 결의에서 첨부해가지고 인과 승하면 인과 내재해요 인과 받으면 조합은 만들어지거든 인과 받았을 때 리모당 주택자 부측에서는 결의에 찬성하지 않는 자의 주택 토지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냐 몇 두천 가할 수 있어요 팔고 나가 이렇게 그래서 5번이 그거예요 인과 받았을 때 리모당 주택자본 그 리모당 결의에 찬성하지 않는 자의 주택 토지에 대해서는 매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요 없다 너무 쉬워요 그쵸 있다인데 없다 두 번 똑같이 나왔습니다 없다라고 사람 우스게 보는 거죠 이건 236조에 있으니까 참고해요 5번 지문은 236조에 있어요 따로 자 그 다음에 66번 보겠습니다 주택법령상 내용 중 연결이 오른 게 이렇게 돼 있죠 1번 주택조합은 종류가 3개 있어 235편이 있는데 그래 이 지역하고 직장하고 리모덴 주택조합 이것만 주택조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뒤에 2개는 날려버려야 돼요 재건축 주택조합이라는 것은 정비법이 있는 것이고 임대주택조합이라는 것은 임대주택법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주택법상 주택조합은 3가지 밖에 없으므로 1번 틀렸습니다 2번하고 3번은 229쪽이 있는데요 바뀌었습니다 중요합니다 이것이 한 분씩 나버려요 시험에서 복리설이 아닌가 복리설이 아닌가 복리설이 아닌가 이렇게 간단히 나옵니다 정확하게 최소한도 5개 다섯개 여와두세요 개수 얼마 안 돼요 5개 다섯개 여와두세요 그래 바뀌었어 부대세에 해당 것은 담장부터 경비실까지 바뀌어요 3번으로 내려가고 복리설은 위로 어린어터 글린생활을 이렇게 다섯개로 옮겨쳐요 알겠죠? 그래 복리설은 다섯개 어린어터 유치원 경로당 주민운동설 글린생활설 이렇게 딱 다섯개 암기 그 다음에 4번은요 227쪽이 있는데 준주택에 해당선 4개밖에 없잖아요 약자로 다 기노오라고 아시죠? 이때 다중생활설은 건축법 식량사는 두 가지 나눠져 있어요 전용면적이 다중생활설이라는 것은 그걸로 사용되고 있는 바닷면 작기가 500종토미만 하면 제2종 근생인 다중생활설이다 2,3위원 숙박성 다중생활로 분류되죠 그러나 둘 다 주택법으로 보면 준주택으로 분류되어 있다 이렇게 아시죠? 기숙사 이때 기숙사는 학생복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로임복지택, 오피텍 이것들 다 준주택입니다 5번 우리 예약집 226페이지 있습니다만 공동택에 해당한 것은 몇 개 있을까요? 그것도 없으나 세 개밖에 없더라고 그래 그거 아니고 여기 아파트, 연립, 다가구 할 때 다가구가 아니라 다세대죠 기숙사는 아니다 하는 것도 주의해야 돼 기숙사 절대 아니다 주택법령이니까 아파트, 연립, 다세대 세 개가 끝나야 된다 만약 그것도 기숙사 넣어버리면 틀려버린다 기숙사는 준주택으로 분류되어 있죠 건축법 시행령에는 공동택이 네 가지 주택법은 세 가지 이렇게 차이점을 226페이지에서 꼭 구분해서 한눈으로 파괴되세요 알죠? 67번 들어갑니다 67번은 해설에 오타가 하나 나와 있으니까 혹시 해설에 보면 3번에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없다를 지으시고 있다로 해야 된다 수정하십시오 문제 67번 3회 모의고사 67번의 해설에 3번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없다를 해설에 있다로 좀 수정해 두세요 3번 알겠죠? 해설에 오타 나왔습니다 미안해 그러면 한번 정리해 봅시다 67번 주택법령상 이것은 요약집 248쪽이 있습니다 요약집 248쪽이 있는데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 설명 옳은 거 이렇게 되어 있죠 이때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를 하려면 그 실소자가 회복했던 토지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토지 면적 대비 얼마 미만일 때만 적용되느냐 5% 미만 이 말이 키폰트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2번이 맞았네요 사용검사 매도 청구를 하려는 경우는 해당 토지 면적이 주택단지 대지 면적이 5% 미만이다 맞았어 이때 이제 이런 자에게 야 팔고 나가 라고 매도 청구 소송을 하려면 동그라미 1번 바로 싯가드로 팔고 나가라고 하는지 공시가가 틀렸다 1번 공시가가 아니라 1번의 마지막에 싯가 매도 청구만 나오면 공법에서요 매도 청구 나오면요 싯가다 이렇게 생각해요 싯가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부대서를 포함한 주택의 소자들은 주택단지 전체 대지에 서가는 일부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읽기 말소 소송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이후에 해당 토지 소유권을 해보간 약자로 실소지라는데 실소자에게 해당 수를 뭣대로 팔고 나가라고 한다고요 싯가로 매도할 것을 생각하셨다 이렇게 그 다음에 3번 이때 이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택 소유자 천명인데 천명 중 4분의 3 이상을 동의해서 얻어가지고 그 자 대표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았다 그렇다면 3번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안한 소송에 대한 판결은 대표자 선정에 찬성한 자에 대해야만 효율이 있고 주택 소유자 전체에 대해서 효율이 없다 틀렸어 바로 이렇게 줄 겁니다 사용검사 후 그서부터 줄 겁니다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에 관한 소송의 판결은 그다 줄 것이고 마지막에 주택 소유자 전체에 대한 효율이 있다 그래야 돼 없다 틀렸어 그리고 가운데 날려버리고 이해되죠? 밑줄 치지 않는 거 날려버리고 밑줄 친 것만 연결해서 알아주십시오 다시 한번 사용검사 매도 청구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은 가운데 삭제해버리고 주택 소유자 전체에 대한 효율이 있다 이렇게 됐죠? 네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주택 소유자 1000명이면 1000명에 바로 얼마의 동에서 얻어서 대표자 선정을 하면 되느냐 4분의 3 그래서 2분의 1이 틀렸어요 주택 소유자 전체의 4분의 3 이상이 동의를 받아 대표를 선정해서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셨다 이렇게 그 다음에 5번 이때 사용검사 매도 청구 의사표시는 실소유자가 해당 토지 설권을 해보는 앞에서 몇 년 이내 그자에게 바로 송달되도록 해야 되냐 2년 2년 1년 틀렸습니다 2년 이내 실소유자에게 송달되어야 하며 주택 소유자들은 매도 청구로 인하해 발생한 비용을 전부를 사업체에 구상할 수 있다 그건 맞죠? 전부 다 구상할 수 있다 68번 이것은 259쪽에 있는 건데 쉬었다 하죠